이번 강의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브옵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를 도입할 때 어떤 고민들을 할까요? 데브옵스 도입은 좋은데 빠른 서비스 배포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툴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로 인해 효율성이 실제로 향상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마다 선호하는 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CICD 파이프라인 관리가 어렵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데브옵스 툴을 손쉽게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데브옵스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데브옵스란 디벨로먼트와 오퍼레이션즈라는 용어의 합성어로 개발팀과 운영팀이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문화와 철학, 방식 및 도구의 조합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데브옵스 단계는 주로 CICD 단계로 나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 계획 단계 이후에는 실제로 코드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소스 코드가 개발되면 개발자들이 볼 수 있는 일반 평문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만 컴퓨터 서버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형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빌드 단계라고 합니다. 빌드 단계를 거치면 실행 가능한 파일인 아티팩트가 생성되고 이를 테스트해야 하는데 보통 QA팀에서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릴리즈 단계에서 개발 서버 또는 스테이징 서버에 아티팩트를 배포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는데 이 과정이 웨비우스디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라이브러리 등을 통합하는 것은 지속적인 통합과 변화, 개선을 위한 단계로서 이를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CI 단계라고 부릅니다. 또한 개발 서버와 스테이징 서버를 거쳐 운영 서버까지 바이너리 형태의 아티팩트들이 배포되고 운영이 시작되며 모니터링하는 이 단계를 지속적인 배포, 컨티뉴스 디벨로먼트, CD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CI, CD 단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통합, 즉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은 코드 변경에 대한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Merge, Build, Test 등의 자동화 단계로 구성되며 이 단계를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코드를 자동으로 리포지토리에 릴리즈하는 것을 지속적인 제공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를 영어로는 컨티뉴스 딜리버리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실제 운영 환경까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단계는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 즉 CD라고 부릅니다. 이는 리포지토리에서 실제 서버까지 배포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사이클을 자동화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버그 해결을 빠르게 처리하는 전체 과정을 CICD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DevOps 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evOps 서비스는 DevOps의 CICD 단계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환경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DevOps 툴즈의 상품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플랫폼인 GitHub의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제공합니다. DevOps 서비스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DevOps 서비스를 신청하면 DevOps 콘솔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DevOps 콘솔을 통해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리포지토리, 아티팩트를 저장하는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관련 헬름 차트 저장소나 이미지 저장소 등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템플릿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DevOps 스타터를 통해 샘플 코드나 빌드, 디플로이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서버나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로 배포할 때는 Jenkins를 사용하며 Jenkins를 통해 바이너리 형태의 아티팩트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합니다. 이렇게 DevOps 서비스에서는 Jenkins를 활용하여 전체 CICD 파이프라인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DevOps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합 인증은 IDP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서비스는 버추얼 서버나 쿠버네티스 엔진에 있는 컨테이너에 배포됩니다. 다음으로 DevOps 서비스의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evOps 서비스를 콘솔에서 신청하고 생성되면 DevOps 서비스 테넌트가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DevOps 서비스 테넌트란 개별 기업을 위한 독립적인 DevOps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evOps 서비스에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즉,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배포 및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테넌트 툴과 테넌트 앱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테넌트 툴은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소스 코드의 이미지 저장소,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 코드 품질 등을 지원하는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젠킨스는 테넌트 툴의 한 예인데요. DevOps 서비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테넌트 앱 템플릿은 전체 파이프라인 관리가 어려운 개발자들을 위해 프로젝트 구성을 단순화하는 템플릿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들이 모여 프로젝트 그룹을 형성하는데 프로젝트 그룹은 개별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묶어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DevOps 서비스의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작성한 코드는 각종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여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에 업로드됩니다. 이후에는 실제 서버나 버추얼 서버 컨테이너에 배포해야 합니다. 먼저 CICD를 생성해야 하고 전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코드 빌드, 코드의 품질 체크,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이미지 저장 위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코드 빌드가 이루어지며 빌드 결과로 바이너리 형태의 아티팩트가 아티팩트 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드의 품질 체크를 수행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는 컨테이너 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디플로이 단계에서 배포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버추얼 서버나 쿠버네티스 엔진에 배포됩니다. 이렇게 전체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빌드하며 코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마지막으로 코드를 배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이 코드를 개발하고 저장할 때 Git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Git 엔터프라이즈는 Git허블을 기업의 환경에 맞춰 제작된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자체 워크플로우를 다른 저장소에 적용할 수 있어 공동 작업자들과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장소 설정을 통해 공동 작업자들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팀 프로젝트에서의 공동 작업과 개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Git허브 엔터프라이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보안 기능인데요. 온프레미스 Git허브 저장소에서 사용된 오픈소스 모듈의 보안 취약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취약성을 감지하면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공개 저장소를 공개로 변경할 때 저장소 내용에 토큰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을 주기도 합니다. Git허브 엔터프라이즈는 시각적인 워크플로우 그래프를 제공하여 워크플로우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진행 상황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evOps 서비스를 통한 GICD 구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evOps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우선 소스 코드를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고 실제 서비스가 운영 환경에서 실행되기 위해 배포 타겟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거나 준비된 버추얼 서버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배포 타겟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경우 쿠버네티스 엔진을 통해 미리 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 DevOps 서비스를 신청하고 생성한 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은 클러스터를 배포 타겟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DevOps 서비스가 배포 타겟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인증서를 DevOps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그룹을 생성하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사용할 각종 툴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기더브 계정이나 젠킨스와 같은 툴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사용할 때 필요한 계정 정보를 시크릿에 등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툴들이 준비되면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명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소스 코드의 특성에 따라 Node.js나 파이썬 같은 아티팩트 형태로 만들어지며 바이너리들이 실제 운영이 되는 런타임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런타임 환경 설정이 완료되면 소스 코드를 저장한 소스 코드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이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 빌드할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경우 이미지 저장소를 선택하고 배포할 대상 환경을 선택합니다. 이때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 정의 설정을 추가하여 환경 설정과 배포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DevOps 서비스를 생성할 때 테넌트 명과 테넌트 코드 그리고 테넌트에서 작업할 사용자를 콘솔에서 등록합니다. DevOps 서비스가 생성되고 나면 DevOps 콘솔에 로그인한 후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대시보드에서 클러스터를 등록합니다. 이 클러스터에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에는 클러스터의 접속 URL과 인증서 관리자 토큰을 입력하며 시스템 구성, 헬름 설치 정보, 멤버 정보도 함께 등록합니다. 그리고 DevOps 서비스가 생성되면 프로젝트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그룹을 생성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열립니다. 이 팝업에서는 프로젝트 그룹 명, 프로젝트 그룹 아이디, 그리고 테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그룹을 생성하면 다양한 종류의 툴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툴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 관리 툴, 이미지 레지스트리, 코드 품질 체크 툴, 아티팩트 리포지토리, 대시보드, 헬름 차트 리포지토리, 테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컴포지션 어넬리시스 툴들이 카테고리별로 제공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체 서비스를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각 툴들을 미리 생성해두면 됩니다. 이제 툴들이 준비되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 그룹 내에서 진행해야 하겠죠. 먼저 프로젝트 그룹을 선택하고 어느 프로젝트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명과 프로젝트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앱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직접 구성할 수도 있고 배포 타겟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배포할지 아니면 버추얼 서버에 배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쿠버네티스를 선택한 경우 목록에서 쿠버네티스 엔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배포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를 배포 대상으로 선택할 경우 미리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해 두어야 합니다. 배포 대상이 선택된 후에는 런타임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가 노드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면 노드를 런타임 환경으로 설정하면 되고 파이썬으로 개발되었다면 파이썬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비나 닷넥코어 등으로 개발되었다면 해당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런타임 환경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런타임 환경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환경에서 시행될 소스 코드의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를 선택하여 소스 코드를 가져와 빌드 단계를 거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GitHub.com이나 Git-based SCM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발 서버에 배포할지 아니면 실제 운영 환경인 프로덕션에 배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의 URL, 브랜치 이름 그리고 리포지토리를 선택하고 브랜치와 리포지토리명을 지정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또한, 소스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 인증 정보가 필요함으로 해당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커넥션 테스트를 체크하여 대상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포 대상을 컨테이너 형태로 지정한 경우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도커 허브 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저장소에 인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커넥션 테스트를 통해 실제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앞서, 쿠버네티스 엔진을 배포 대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떻게 배포할지 배포 대상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이름과 해당 서비스 포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얌을 파일 형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포 대상 환경에 대한 설정을 진행한 후 배포 시에는 헬름 차트를 사용하여 직접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헬름 차트를 통한 직접 구성을 통해 배포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소스 코드와 컨테이너 이미지의 위치, 환경 설정, 야물 파일 등이 설정되었다면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빌드 툴과 계정 정보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빌드 파이프라인 구성을 선택하고 직접 빌드를 수행할 Jenkins 서버의 UR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Jenkins 서버를 선택한 후 Jenkins 서버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반드시 커넥션 테스트를 통해 빌드 서버와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도커 파일 경로와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요약 정보에서 앞서 설정한 모든 부분 즉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코드 저장소, 이미지 저장소, 배포 대상 환경, 빌드 파이프라인 구성, 사용자 정의 부분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빌드와 배포가 진행됩니다. 대시보드에서 배포된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vOp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배포 전략은 컨테이너 기반 또는 버추얼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컨텐츠를 업데이트한 사이트, 즉 새로운 컨텐츠가 운영되는 웹 서버는 새 버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즉, 화면처럼 기존 버전과 새 버전, 이렇게 두 서버를 가지게 되는데요. 로드 밸런서는 두 서버를 동시에 운영하지만 실제 트래픽은 기존 버전으로만 전달됩니다. 새 버전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되면 트래픽이 새 버전 쪽으로 옮겨가는 방식이 바로 블루그린 배포입니다. 이러한 배포 방식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롤백이 가능합니다. 롤백은 트래픽을 구 버전으로 다시 전송함으로써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스템 자원은 두 배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배포 방법입니다. 카나리 배포 방식은 새 버전을 점진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블루그린 배포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초기에는 새 버전을 10%의 사용자에게만 배포하고 문제가 없다면 50%로 새 버전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포합니다. 전체 시스템의 부하를 고려하면서 성능을 최적화한 후 전체를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카나리 배포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데브옵스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브옵스 툴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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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